.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 질문이었 . 저도 저는 전 세계 아동인구가 이미 어떤 20억 정도 수준에서 정체됐다 라는 걸 모르고 있었거든요. 오바 문제죠 오바 문제.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와 이게 세계 인구 증가의 문제는 앞으로 100년 정도 시간이 더 지나면 이후에는 사실 인류가 맞닥뜨릴 큰 가장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5번 문제가 그거예요 . 오늘날 세계 인구 중에서 0세에서 15세 아동은 20억 명인데 유엔이 예상하는 2100년의 이 수치는 몇일까 정답 은 20억 명으로 지금하고 2100년하고 아동의 수치가 똑같다는 거예요. 저게 좀 놀랐어요. 네. 저도요. 인구를 상상하면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의 조건이 세계적으로 상상하려고 해도 한국의 조건이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령화 그리고 저출산 이 생각 때문에 저도 이거 틀렸거든요. 아무리 출제자의 의도를 잡아보려고 해도 노인 인구가 늘어날 거라는 어떤 강한 직관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합계출산율은 이제 출산율 지표 중에 제일 보편 적인 건데 여성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애를 몇 명 낳냐 그게 합계출산율이에요. 우리나라가 작년에 0.8 수준으로 떨어졌거든요. 0.8을 좀 넘는 0.85 내외 그 정도로 떨어져서 세계의 단연 세계 최저가 됐습니다. 됐는데 전 세계 평균이 2017년도에 2.5명 2.5 라는 거 이건 놀라셨을 거예요 아마 . 우리는 여전히 소위 저개발국가 의 그림 인구의 다수가 저개발국 에 살고 있고 개발도상국에. 개발도상국 에는 엄청나게 애를 많이 낳고 생기는 대로 막 10명씩 낳으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애들은 빈곤에 시달리고 학교도 못 가고 흙탕물 마시다 병 걸레가 죽고 이 그림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합계출산율 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2.5명이에요. 이게 한 20년 전 20년 30년 전 우리나라 수준으로 이미 온 거거든요 이게. 전 세계가 말하자면 중위소득국가로 흡수되고 전부 시장 시스템으로 통합이 되고 국민소득 이 올라가게 되면서 세계 전체가 이런 산업국가들이 밟아왔던 인구변화의 4 4국면 이것을 지금 세 번째 국면 의 마지막을 통과하고 있는 그런 건데 너무 명료하게 이걸 보여줘서 이거 되게 괜찮네 그런 느낌 들었어요 . 우리나라는 지금 합계출산율이 한 명이 안 되잖아요. 그 이야기가 한 세대가 지날 때마다 인구가 태어나는 인구가 절반씩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어쩌면 우리 사회에는 어떤 노동임금의 상승 같은 것이 예견되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는 인구 증가가 어느 정도 우리가 100년 정도 지나면 더 이상 걱정할 문제가 아닌 거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걱정이에요. 합계출산율이 한 명이 안 된다는 게. 저는 걱정 안 합니다. 그냥 숫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적절한 수의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죠. 저는 뭐 인간도 너무 많으면요 인간 대접을 받기 어려워요. 생물학의 법칙을 못 벗어나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 지금 봐서는 뭐 이게 이게 직선 본능 이죠. 지금 대로 감수출산가 계속되면 2100 몇십 년에 가면 대한민국의 인구가 제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겠지.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게 저출산 이 이제 정착되어서 인구 구조가 조정되고 나면 또 기술도 변화하고 우리의 삶의 양식도 변화하고 해서 적정 수준의 출산이 또 되게 돼요 . 계속 됩니다 . 아 아 아 아 아 아 tout 아 아 아 아 아 아